김유진 김유진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 안나 어제 진짜 잘하시던데 어제 저분이랑 3시간 45분 데스했나? 새벽에? 근데 결말이 안났어요 원점으로 끝났는데 오 어제 그 같은 맵이네 딱 세파만 이기자 도쿄도 이홀이 설마 그 100원 넣으면 부활한다 그 이홀입니까? 예예 지금 일본에서 일하고 지내고 있어요 뭐야 렉 아 근데 처음에 왜 이렇게 시작하던데 격적하자 와 이게 안되네 아 병 아 기계 만드는거였는데 아 바보 그냥 일어나지 오 시위 안됩니다 오 시위 안됩니다 개기네 아 뭐하노 아 나 뭐하노 아 나 뭐하노 침상도님 침상도님 바로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 암세축 썼는데 왠짢나라 나이스 아 와우 한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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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에서 택밤 가보자 일본에서 택밤 가보자 할 수 있다 아이가 아 아 아 아 큰일났는데 못할거 아냐 말투 다행이다 어 좋았다 와 건져지네 나이스 이겼다 아이씨 먹어 총나 빠르네 로하이 아 현타오네 진짜 윙판 쪽 운이 안 되는데 이거 아 간다 봐 아 13 아 아 그래요 아 아 늦은건다 아 아 아 아 아까워라 아 까비 아 노딜기로 알고 있었는데 에이피가 확정인가 해볼게요 맞으면 아 아 아 아 왜 아 아 아 아 와 젤라우라이 진짜 안앉는다 와 오바스틴 고전패툰 아 왜 안돼 아 제발 막았잖아 진짜 막았음 아 나 억울하네 왼손이 또 안돌리네 한 번씩 안돌리네 자꾸 어 아씨 아 자꾸 이게 한 두번 실수하는걸로 판이 뒤집히네 뭐가? 배고프가 뭔데? 아이씨 아이씨 와 아 저거 생각을 뭐하네 어 안들가네 안들가네 아 확장 존나 아프다 와 와 야 개선하고 치는거구나 핫 에스 살처 uits 야 아 이거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거는 좋았다 와 상대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 오 워어어어어 아 뭐 아 졌다 아이씨 끝까지 집중 좀 해라 오 아니 저렇게 나오네 아 확정인가 아 16인데 아 저 총폭 안 나간다 우와 아 그래도 쓰네 아 그래도 쓰네 아 아 어 쏙 빨려 들어간다 욕심이자 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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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2타까지 있는 기술인데 깔아놓은 건데 다행히 걸렸다 아! 오예! 게이드 안전하게 아 또다 못 시작한다 아이씨 한파만 더 한파만 이거 달리기 하고 와서 아니? 아니? 형님 할 수 있을까? 어? 기술이 안 나갔다 아이씨 기술이 안 나갔다 5번째 뭔데? 아 현치면 확정이구나 와 카운트 센스 쩔었다 아 속같은데 아씨 압박 미칭 또 다행이다 기회 왔나?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진거 아니야 아직 진거 아니야 아 백백씨가 많았다 에이 아씨 들어가다 맞았다 에이 아 아씨 들어가다 맞았다 안나도 되게 벽머리 좋네 대충 때려도 개 멀리 가네 오니? 어떻게 저 삑사리가 하나도 안 나지 혹시 그 뭐야 아씨 아까부터 안나갔다 기술이 투고 안나가 중요할때 어떻게 저 삑사리가 하나도 안나 혹시 그 뭐야 아 아 왜 그 믹스박스에 그 초풍 커맨드 한 번에 나가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저거 미칭한거 저거 미칭한거 한번도 못보았네 지금 저거 미칭한거 한번도 못보았네 지금 아 아깝다 잘 흘러야돼 어? 저분은 믹스박스 쓰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갖고 와 왜 안돼 오예아 할수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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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잡았네 아 저것만 써 들어오지말라고 두개 아 네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에 아 아깝다 안 앉을 것 같았는데 일단 가드가 빨리 돼요 버튼 누르는 건 어차피 칠 수 있는 고유 시간이 일정하니까 상관이 있는데 가드가 더 빨리 돼 아 형 지리네 뭐야 아 스트레스받아 오 패턴이구나 막암태 아 말리네 이겨야 된다 근접 견제 싸움이 너무 안좋다 외너펄 때문에 오 마이 갓 아니 어떻게 저렇게 와 잘 막지 믹스박스 개우섭네 풍싱래버 오 마이 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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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스 한번 나네 또 넛머머머머 스마이버 아아악 캐가 두고 alt 상대방이 믹스박스 쓰고 있어요 아 아칸줄 알았는데 저게 나오네 나이스 아 엠병 이 손 다 오바다 죽나 아 이씨 외노 파워 1 제가 존나 좋네 와 뭔데 나이스 와아하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야 Mov복이 됐다 아 아 헹치왕도 맞을냐네 데미지 마 오오 나이스 라운드 2 fight 아니 그니까요 프란 이후로 이렇게 잘 알았나 처음 본다 그 누구야 B 플러스는 안나 잘하긴 한데 앉았잖아 나이스 으아 제가 들었지만 생각보다 아주 좋은 캐릭터 아 하워바뉴 이런 하워바뉴 하워바뉴 두 분 쓴 거 아닌데 아니 왜 맞냐고 하워바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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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워바뉴 남친 하워바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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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좋아 진짜 피가 적을때 저걸로 쓰니까 너무 어렵네요 앉을수도 없고 간식으로 피하면 되는데 라운드 2 파이트 아 16 말쓰 다행이다 안전하게 가자 너무 힘내지 말자 와 어떻게 저렇게 절묘하게 나오지? 커킥이 나올때라 아 이거 상당히 좋았어 이 문판은 어쩔 수 없네 아 쓰네 아 쓰네 아 벽에서 이기 아 자꾸 심혈이 나시지 아 아 만들걸 굳었다 죽었나? 와우 베리 굿 아 힘들었다 어 저 후딜 길트인데 그렇지 홀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카 잡는거 봐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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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발 한 번만 아 또 왜 높아 맞지? 아유 씨 아 이지 와아 와아 이번에 막았네 안나올줄 알았는데 아 왜 높아 씨별 존나 좋다 진짜 아 한번만 더 집중 집중 야아 씨 야아 씨 이거란네 아우 제발 이겼다 와아 우와아 딱 한 판 딱 한 판만 딱 한 판만 사마카 라운드 라운드 원 2 왠 2 2 2 4 6 5 오예 오 어떻게 울리고 있지? 조심해야한다 이거 꼭 간다 아 진짜 아깝다 아 괜찮은데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오 기회다 이거 가져와야 된다 와 기몰이 아 이거 앉으면 맞는거구나 아 맞다 아 아깝다 맛있을걸 그랬나 앉아있었네 거의 영ımı 아깝다 loyd 조루 이 Tek 아 웨너퍼 진짜 쩌나 쎄네 에스쿠어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수고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찍어보는 테켄 갓프라임 고생 많으셨습니다 뮤직비디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렛츠 디너 렛츠 디너